이게 뭐야 이거 그 외야 수비 시점 해가지고 잠깐 촬영하는 겁니다 앞에 보이는 거야 그냥 네 라이언즈 tv에서 뭐 해달라고 한게 아니고 라이언즈 tv에서 한거에요 지금 다 찍히는 거야 네 말주셔야겠네 아니요 편집 해주십니다 재형이는 일단 나가자 여기 나가서 얘기해 줄게 재형이는 아까 말해 주잖아 너무 좁아 너무 좁고 년게 자가 될께 그 으 으 DB 은 될 것 그리고 지금 이거 어차피 scenario 병량 음 자 빨리 알려주는 게 아니라 으 승민이 는 근데 자세히 끊으면 되지 100% 힘으로 하는 거랑은 다른 거야 이거 우리 그때 짐벌로 이거 한 번 했을 때 이 느낌을 한 번 좀 생각해 봐 그래서 공을 잡고 어 지금 귀가 너무 없어 너도 모르게 급하니까 앞으로만 생각하고 앞만 생각해 빨리 그냥 잘 던지고 싶으니까 정말 똑같다고 유튜브 동망이도 잘 치려고 하니까 기존 포인트가 여기였는데 다 뒤로 오면은 뒤로 오잖아 잘 치려고 하니까 나머지들은 없다 다 좋아 네 오케이 가보자 정면만 쳐주니까 신경써서 해보자 네 더욱 강자의 가치를 해 어이 난리라고 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강도로 넌 어떡해 푸시 파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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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운드 이지정아 빨리 들어가 스탑! 오케이 나이스 스탑! 그냥 풀려! 첫 점 잘 맞지 않을까요? 맞아요? 첫 점? 약간 내려도 될 것 같은데 고개를 드니까 어 고개! 주민이 아까 필딩때보다 하이팅이 좋네 어 좋다 오 현석 좋은데? 자연스러웠어 그만! 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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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좋다 들어가 깔려오잖아 들어가 그렇지 다 현석이 또 서머스 누구꺼에요? 티찬이 또 뺏었어요? 뺏어 약간 블러브 블러브 질 하지말고 그 느낌이 있어야지 퇴드 동작 네 아아 2 2 2 2 2 2 2 2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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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2 2 2 3 2 2 3 2 2 2 2 3 2 2 2 3 2 2 3 2 2 3 2 2 2 2 2 2 준비 준비 자 개혁아 개혁아 적어도 그런 모습이 나와야 돼 준비 준비 빨리 가서 준비 준비 빨리 가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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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굿 와 굿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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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다 안 하자 왜 이렇게 좋다 좋다 역시 화목한 화목한 외야반 화이팅 다 끝 어제 많이 뛰어가지고 오늘 외아들 진짜 수고했다 진짜 수고했다 힘들지? 네 많이 힘들었다 아픈 사람 뭐 또 어디 있어? 다리나 온몸에 알베겼지 알은 안들겼어 오케이 오케이 어떡해 너희들 눈훈련 한번 하고 끝낼래 우리? 눈훈련 한번 할까? 네 일로와 글러드 놓고 동그랗게 편집이 좀 제대로 나오죠 알지 이거? 네 두개 잡으면 아 알아요? 두개 잡으면 끝나는거 아냐? 두개씩만 잡아 두개 잡고 있으면 나오신거잖아 두개 잡고 있으면 놓치면 나와 두개 날라와도 잡아야해 두개 잡고 두개 잡고 어? 야야 왜이렇게 잘해? 어휴야 눈훈련 눈하웃 3아웃 스리아웃이요? 스리아웃 커피 커피 눈이 제일 중요하다 왜 하세요? 서브는 예의 그냥 편하게 줘야돼 N으로 반갑습니다 예 맨아 맨아 알잖아 알잖아 어 어 어 전역하고 이틀만에 날 지금 블록킹으로 잠들는데 마감! 마감! 안 이겨 사각지대 사각지대 재혁이가 뭐지? 나 미안하네 아니 방금 재혁이가 잡고 던진거야 내가 잡았어 응 내가 잡았어 눈 돌릴 시간이 석발땡이 석발땡이 오케이 오케이 안 봐줘 안 봐줘 타이밍 안 맞았어 안 봐줘 안 봐줘 근데 투아웃이야 타이밍 안 맞았어 원인분석 무슨 수 없어 원인분석 원인분석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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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야 잠깐 어 어 너무 빠르다 타이밍 맞춰 다 다 가까이 가까이 와 한 발기 앞에 어 아 천천히 이런데 천천히 이런데 두개 잡고는 아 바로 한개는 바로 와 형 나만 봐요 원아웃 원우 씨 가위라 아 야 야 야 이 형 나 자 제가 원아웃 하겠습니다 내가 나갔어 너무 살려 시세원 원우 씨에요? 어 내가 원우 씨요 그러니까 성력이 좋았어 인정 안 했어야 돼 이제 커졌어요 이제 커졌어 이제 커졌어 이제 터 터 터 터 아 오케이 지금 다 투아웃인가 그러면? 아니 뭐 투아웃 코치님 투아웃? 코치 원아웃이 코치 원아웃 단두대 가자 단두대 매치 너무 허무하게 빼 허무하게 빼 근데 방금 투아웃 되니까 약간 쏠렸어 와 진짜로 괜히 먹었다 오케이 제가 내일 커피 시원하게 쏘겠습니다 오늘 지갑을 안 들고 왔습니다 가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계획대로 볼게요 아 재혁이 형 옆에 있으면 안 되겠어 내 계획대로 나 여기가 같이 내 자 고맙다 아 위의 올려볼게 네 제이비 네 계획대로야 집에서 계속 계속 안고 있으면 안고 있어 계속 안고 있어 아 배자마자 막 식은땅 여기서 막 술르고 있어 네, 네, 네.